1.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샬롬 할렐루야 오늘 5월 23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중 너희 조상의 집화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난한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덤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기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소바네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수몬에 이르고 아수몬에서 돌아서 애국시네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는 이라 서쪽 경기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로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밧 어귀에 이르러 치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라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라난에서 그어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내려 동쪽 탈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로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로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요호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시간씩 택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로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레비오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소메리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오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미에리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에리오 스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오 이싸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게리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칠룸이의 아들 아히브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하시고 40년이란 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란 긴 광야의 세월 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읽기도 하였지만 그 중에서 신실했던 사람들과 또 새롭게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을 아홉하고 반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12지파인데 어떻게 아홉하고 반만 약속의 땅을 나누게 되었는지 잠깐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요셉은 요셉 대신 그의 그 두 아들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빼고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니까 13개의 지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2지파들이 약속한 땅을 나눠서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한 땅보다 가나한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한 동쪽에 있는 땅들을 대신 자신들의 기업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2지파로 들어가야 했던 가나한 땅에 아홉하고 반 지파들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 새벽 말씀 때에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이 세 지파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에 반대했던 이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는 결국에 아홉 지파와 반 지파 그들이 그 땅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4장에는 이 지파들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임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범위 안에 각 지파들의 인구 수대로 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이때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33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꼭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그들이 예배하던 산당들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것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들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살긴 하겠지만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시작하였지만 40년이란 긴 광야 세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들도 치르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인도화심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년이란 세월은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미리 경험했던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가야 했던 모세는 기존의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얻었던 학식들과 익숙해졌던 애굽 문화와 또 애굽 왕실의 문화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비워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긴 4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과거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모든 것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선택된 자들과 이 젊은 세대들이 아직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반대하는 세상 풍습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멀리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항상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더욱 더 더해져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기를 바라며 오늘 허락하신 하루 동안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아직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요소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약속들 이 가난한 땅이 상징하는 그런 미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과 유혹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막혀지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저희들을 의롭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익명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거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함께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하실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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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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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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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였소